반갑습니다. 오늘 첫 시간부터 기계공학이라는 과목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 한 5분 정도만 했잖아요. 기계공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진도 나가도록 그렇게 하셨을때 알겠죠? 소리 잘 들린가? 그러면 기계공학 인데요. 기계공학 여러분이 공부를 해 범위에 대해서 어떤지 한번 우리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교재는 여러분 기계일반 교재라고 했었지요. 그래서 기계일반 지금 기계공무원하고 일반 공무원하고 있잖아요. 공무원은 기계일반인데, 공무원은 기계공학을 합니다. 그래서 기계일반에서 거의 다 나와 있는데요. 다 똑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들어갈 과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3월 때까지 계속 제가 주는 유의물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진도는 계속 3월 때까지 나갈 겁니다. 그러면 기계일반은 어떤 식으로 구정되어 있는가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 봐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감옥이 기계일반에서 기계공학은 또 추가되는 과목들을 조금 몇 가지 한번 더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기계일반의 공무원, 우리가 공무원 시험 구급진회 학생들은 기계재료, 우리 책이 있잖아요. 그리고는 똑같이 있잖아요. 그렇게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재료, 기계설계, 기계공작, 이게 주원래, 기계일반의 핵심이잖아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이 다른 부분에도 기계설계나 이런 데도 기계재료 다른 과목에도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계설계 같은 경우는 설명보다 이론이잖아요. 원래는 계산문제가 주원래 목적입니다. 그런데 기계일반은 계산보다는 나오긴 나오지만 원래 기계일반이나 기계공학에서는 이걸 조금 개념 위주로 좀 많이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개념으로 이렇게 해서 하고요. 그렇다고 계산문제가 안 나온다는 건 아닙니다. 알죠? 그래서 개념을 좀 일반 기계과목이라는 게 따로 설계라는 게 따로 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개념이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기계 우리가 공작법하고 기계재료는 거의 뭐 흡수합니다. 한 번 더 개념 위주로 있잖아요. 쭉쭉쭉 용어나 이런 걸 좀 위주로 여러분이 잘 정리해서 이왕이면 눈으로 여러분이 보려고 하지 마시고 손으로 적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공부를 할 때는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 내가 적은 거를 보고 안 적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안 보고 한번 적어보는 게 그게 여러분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한번 보고 적고 조금 걸을 때나 몇 번 적다 외우면 안 보고 적어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걸 계속 안 보고 적다 보면 여러분 거로 그렇게 공부가 됩니다. 저는 그렇게 했는데 여러 사람마다 또 틀리지만 그런데 대다수가 적음으로 인해 가지고 기억에 제일 오래 남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의 기계에 이제 우리 에너지 쪽이 이렇게 부분이 또 들어가거든요. 이쪽으로 보면 유체열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은 이제 기본적인 우리 유체역학 있잖아요. 기본 개념이 이렇게 또 나와 있고요. 그라마제 열도 마찬가지. 그런데 열은 우리가 보면 내연기관이나 이런 것도 다 열이죠. 맞죠? 그래서 열역학의 기본적인 내용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하고 그라마제 건설기계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원래 기계 일반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기계 공학에 우리가 더 추가가 돼야 할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3역학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3역학에 우리가 보면 재료역학 또는 고체역학인데 역학하고 열역학 그리고 유체역학 전에는 우리가 국어공무원하고 국무원하고는 차이가 조금 쉽다고 했긴 한데 작년부터는 이제 거의 같습니다. 알겠죠? 수준이 같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만큼 수준이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보는 눈이 또 틀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려워졌다는. 그래서 똑같이 그냥 공부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3역학에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이 재료역학은 우리 기계 설계학과 약간 있잖아요. 연관성이 있어요. 알겠죠? 이렇게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열역학은 우리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기계 계산하는 부분에 좀 나옵니다. 여기 하고 그러나 유체역학도 마찬가지 유체. 이 세 과목은 여러분 3월달에 한 번 있잖아요. 한 달 정도는 더 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깊이 있게. 유도식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문제 1분 만에 푸는데 우리가 유도학부 때문에 유도식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 공식으로 알고 있는가 그걸 묻고 그 공식을 적용해서 1분 만에 풀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기사 문제 있잖아요. 공부한다고 좀 다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왕이면 기사 공부를 하면 더 어렵지만 여기서 이제 더 쉽게 접근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로 이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여러분이 유체 있잖아요. 여기 기계도 있겠지만 유체기계가 있습니다. 유체기계 알겠죠? 유체기계학으로. 그러면 이제 유압기계가 있습니다. 알겠죠? 유압기기. 그러면 또 여기 한번 조금 이제 확보 때는 기구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기구학. 기구학. 기구학 들어보셨죠? 보통 우리 링크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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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면 여기 고장하시면 이렇게 돌아가면 어떻게 돌아가는가? 뭐 기구학적으로 어떻게 되나? 뭐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의 힘하고 우리 방향성 이런 걸 좀 잘 알아도 해야 되겠죠? 자 또 여러분이 조금 있잖아요. 어렵게 나온다면 여기서 이제 역학 여기 삼역학 말고도 우리가 동역학이라는 게 있어요. 동역학. 야는 동역학이라면 야 재료역학을 여기서 배우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정역학을 주로 다룹니다. 알겠죠? 주로 정역학인데 이 동역학이 좀 나오는데 이 동역학은 또 조금 더 하면 진동이라는 부분을 또 다룰 수도 있죠. 조금 어렵게 나오면 이렇습니다. 이렇겠는데 너무 계산문제나 어렵게는 이렇게 안 나올 거예요. 알겠죠? 이거는 공식문제나 이렇게 고르기 문제가 주로 나오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과목들이 기계 일반에서 기계 있잖아요. 이만큼의 더 우리가 추가함으로서 공부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계 공학을 완성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수업은 이런 식으로 진도를 나갈 테니까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자 그러면 먼저 기계 우리가 재료부터 이렇게 순서로 쭉 나가는데 가년도 우리가 최근 5년간에 우리가 출제일 비율이 있잖아요. 한번 이렇게 그래도 한번 데이터가 어느 부분이 제일 나오는가 그래서 우리 책에도 이렇게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제가 정리를 좀 했습니다. 데이터 알겠죠? 그러면 4년을 하면 4년을 16번 정도 이렇게 생각한다고 알겠죠? 자 여기 조금 데이터가 잘못된 부분인데 거의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여기 좀 날라는데 40% 정도 있습니다. 42% 정도 알겠죠? 없어졌는데 이것도 거의 한 40%, 약 40% 이상은 나온다고 알겠죠? 40% 이상은 나오는데 기계 재료하고 기계 설계, 기계 공작, 에너지 이렇게 좀 비중을 봤을 때 일반적으로 이제 좀 요금 초록 부분은 조금 우리가 적게 나왔을 때 그리고 해석 부분, 임금 부분은 조금 많이 나왔을 때 이만큼 나왔다는 거에요. 그래서 비중을 보니까 어디가 제일 비중이 큽니까? 우리가 보통은 기계 설계하고 기계 공작 부분 안에서 거의 다 나왔다는 거에요. 반은 거기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 이제 25% 정도이면은 여기 이제 기계 재료하고 이러겠는데 아까 제가 말했듯이 한 5년간이니까 이런 것만 해도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나왔다는 거죠. 기계 공작은 결론적으로 안 빼먹는다는 거죠. 이 파트에서는 한 문제 이상은 꼭 나온다는 거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계 설계도 무조건 한 문제는 100% 나온다는 거죠. 100% 나오는 거죠. 그러면 기계 재료 같은 경우는 이제 잘 나올 때는 한 문제가 있잖아요. 나왔는데 안 나올 때는 이제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그 날 있잖아요. 퐁당퐁당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계 재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영화보다 더 비중 많이 차이는 게 뭐에요? 에너지 쪽 관련된 쪽. 에너지 쪽에 기타 과목에 대해 가지고 문제가 한 37%인가 거의 한 1.5 정도 있잖아요. 비율로 나왔다. 알겠죠? 그래서 공부를 여러분이 포커스 잡을 때 아마도 이쪽에 범위가 또 많습니다. 범위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나온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비율을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참조해 가지고 여러분이 시간을 맞춰서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 기계 재료 같은 경우 거의 안기 위주죠. 맞죠? 거의 안기라고요. 그래서 안기를 달달달하게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외우면 뒤돌았으면 까먹는데. 알겠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 까먹지 않아요. 안 까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적어야 된다고요. 적는 수밖에 없어요. 적는데 보고 절대 보고 적는 거는 여러분 거가 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거는 뭐에요? 어존하는 건 남에게 어존하면 그만큼 내가 있잖아요. 발전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거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해서 여러분 거 적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오늘 수업을 했는 거를 자 한번 적어 보는 거예요. 몰라도 한번 쑥 적어 본다고. 적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안 보고 있잖아요. 이제 보지 않고 적어야 된다고요. 알겠죠? 보고 안 주고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학부 때 큰 내용을 하면 안 되지만 큰 내용을 하면 토 안 들리겠지만 똑같이 하는 거예요. 교수님이 이렇게 시험지 보니까 A라는 항상 하고 B하는 학생이 답이 똑같아. 소술까지는 똑같아. 이건 뺏기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대로 토 있는 그대로 있잖아요. 서버노트를 뺏겼다는 거죠. 근데 학부 때는 여러분이 생각했는 것을 하다 보면 조사나 소설이 좀 틀릴 수는 있다고요. 그런 건 자기 생각을 했는 거를 적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뺏긴 거는 그때 순간 뺏기 없지만 생각해서 적은 거는 다음에 오래 남는다. 그래서 꼭 오늘부터 수업을 하는 거는 무조건 적어보고 안 보고 한 번 적을 때까지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요렇게 여러분 비중을 꼭 참조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기계공학은 요렇게 이제 수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끊었다가 우리 또 바로 시작하십시오. 멈추러 갑시다. 자 왜 그러면요. 오늘은 판서를 좀 어디로 올게요. 네 네 네 네. 요거 두번 쯤 꺼주실래요?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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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 예 눈이 부셔 가지고 적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꺼야될거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책을 우리 한번 교재 보면서 시작하도록 합시다. 첫번째 우리 기계 재료 부분이 먼저 챕터에 나오는데 기계 총론에 대한 개념적인 게 나오고 자 그 다음 철강 재료랑 2절부터 나오는데 철강 재료에서 시험이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 다음 비철금속의 위주고 자 그러면 비금속 우리가 신소재 이런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계 재료 하면 재료는 일반적으로 우리 금속하고 비금속에 대한 개념을 좀 생각해 두셔야 된다면 알겠죠? 그래서 자 우리 책의 3페이지에 보면 총론의 문제에 가서 한번 보시면 자 분류를 나누는데 자 우리 예전에 금속과 그나마 이제 비금속 소재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아주 쉽게 나오면 금속의 종류 강은 어떤 강인가 그리고 비금속은 어떤 소재인가 이걸 사지성담을 묻지는 않겠죠? 이렇게 쉽게. 그래도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금속하면 금속하면 여러분이 뭘 생각합니까? 강이냐 주철이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철강재로 나누죠. 철강재로 나누죠. 철강이냐. 안그러면 비철강인가. 비철인가. 비철. 비철. 비철강인가. 자 이 두가지인데 그러면 철하고 비철은 뭐예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나오는데 구리. 구리. 구리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틸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강. 이거는 서로 같이 같은 강이 아니죠. 맞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철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말하는 노기스거나 이런거나 가장 가장 있잖아요. 탄소. 결론적으로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순철에다가 뭐를 넣습니까? 어? 순철이 있겠죠? 순수한 철만 있는 강이 있겠고. 이거는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전해철이라고 해야죠. 전해철. 이건 학부 때 다 배웠습니다. 알겠죠? 전해철이랑 순수한 철. 그럼 이걸 쓸 수 없기 때문에 강도를 높이고 우리가 쓸려고 하면 뭘 집어 넣느냐. 탄소를 우리가 합류를 해야 된다는 거죠. 탄소합류를 하니까 처음에 무슨 강이 나옵니까? 탄소강이 나오겠죠? 탄소강. 탄소강. 일반적으로 강인데 탄소강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자 탄소에다가 플러스 각종 있잖아. 뭐예요? 우리가 구리가 들어갈 수도 있고 우리가 몰리분도 있고 크롬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첨부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첨부해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합근강이라고 합니다. 자 합근강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하나의 원소가 된게 아니고 두 개의 원소. 그러니까 두 개의 우리가 강을 합친 것을 우리가 합근강이라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철이 있겠죠? 주철 주철. 그 다음은 우리가 조금 탄소강보다 더 진행해 나가면 탄소합류량이 더 많은 것.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주철이에요. 주철 주철. 주철. 자 주철이 있고. 자 이 주철은 무슨 종류였냐? 특수주철하고 보통주철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또 뒤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냥 종류만 알아들고. 그 다음은 주문이 중인데 강으로 만든 것이 있잖아. 주강이라는 것이 있죠? 주강. 이렇게.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철강 중의 종류들입니다. 자 그 다음은 또 여러 명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비철금속입니다. 요거만 알면 그 다음 비철인 거 알겠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굴이나 알루미늄, 마그레시움, 니켈, 티타늄, 텅스템, 백금 그 다음에 우리 반도체 주로 사용하는 게룸마늄 이런 것들 다 반도체 위주죠? 그런데 주석, 코바이트, 몰리브델 이런 것들이 다 뭐요? 비철금속에 해당됩니다. 알겠죠? 비철금속의 특징은 뭐예요? 우리가 비철을 쓰는 이유는 부식일 전에 내식성이 좋죠. 맞죠? 내식성도 좋고 또 하나 또 뭐냐면 이거 같은 경우는 자 기금속도 많이 있고 우리가 연성이나 인성 이런 특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종류를 좀 알아보시고요. 자 그 다음은 비철, 아 비금속입니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종료했고 한번 쭉 읽어보셔야 돼요.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음 중에서 비철금속에 해당되는 항목은 아닌 것은 그 다음에 이제 비금속 자 비금속은 딱 두 가지야. 유기질하고 무기질이 있습니다. 자 유기질 같은 경우는 자세히 여는 보니까 뭐예요? 플라스틱, 고무, 그라마제, 목재, 그리고 피력 직물이 되어 있죠. 그 반면에 무기질은 세랑미, 단열재, 연마제, 그리고 탄마제, 유리, 그리고 시멘트, 석재 좀 뭔가 좀 차이점이 뭡니까? 불을 태웠을 때 우리가 뭐 태우면 잘 타는 것이 무기질에 나오죠. 맞죠? 그리고 유기질 같은 경우는 자 유기질 같은 경우는 불에 타는 것 잘 타는 게 유기질이고 자 무기질은 불에 잘 안 타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게 주로 무기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뭐 쉽게 문제를 풀다가 불에 타는 거 안 타는 거 유기질을 맞출 수 있겠죠. 그렇게 계산을 했으면 됩니다. 자 이런 것도 한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 기계 우리 성질에 대한 건데 요게 별표 3개 합시다. 자 기계적인 성질 아 금속 재료의 성질 기계적인 성질이 아니고요 자 금속의 성질 자 금속의 공통적인 성질 해가지고 A부터 F까지 있는데요. 순수한 우리 금속 순금속일 경우에 요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속 아닌 거는 뭐였어요 우리가 합근강 들어가겠죠. 맞죠. 합근강이 있는데 자 두 가지 합근강하고 금속강하고 비교해 가지고 내용이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쪽에는 순금속 금속의 특징만 나오는데 첫 번째 상온에서는 상중에서 뭐예요 고체겠죠. 그래서 결정체를 가지고 있고 반면에 단 수온에는 제외한다. 수온에다가 줄을 끊어 놓고요. 수온은 상온에서는 고체가 아닙니다. 알겠죠. 수온 빼고는 다 고체인 상태가 바로 금속이다. 혹근에만 수온 또 금속에 해당이 되는 거죠. 맞죠. 그라마 이제 B번에 보시면 빛을 반사하면 어떤 색깔이냐 이 금속은 융택이 납니다. 근데 그 특수 우리가 보면 합근강은 어떻게 해요 색깔이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반면에 우리 금속은 강택이 있다는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 세 번째는 전성과 연성이 우수하다. 전성이 뭡니까? 잘 퍼지는 겁니다. 눌렀을 때 다 이렇게 늘어나는 쭉 퍼지는 상태로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연성은 뭐요? 가늘게 쭉 늘어나는 겁니다. 알겠죠. 실처럼 알겠죠. 그라마 이제 우리가 이런 가공이 쉽고요. 그라마 이제 소성변형성이 있어서 가공하기가 쉽습니다. 알겠죠. 소성변형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눌렀을 때 내가 힘을 제거하면 어떻게 돼요? 원래도 안 돌아가는 거죠. 그대로 변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 소성변형이 있는 거예요. 금속은 그렇잖아요. 근데 고무 같은 거 어떻게 해야 눌렀는데 다시 그러니까 또 그대로잖아. 탄력이 있으니까 탄성이 좋으니까 알죠? 그래서 금속은 소성 가공이 하기 쉽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 보면 전도성이라 해서 우리가 말하는 열 전도율 전기가 잘 통하는 전기 전도율 자 여기서 가장 좋은 우수한 게 뭡니까? 전기 전도율 열 전도율이 가장 좋은 거 있잖아요. 원수는 어떤 금속이에요? 열이 잘 통한 거? 열이 잘 통합니다. 열이 잘 통합니다. 은입니까? 굴입니까? 은이 알겠죠? 은이 열이 있잖아요. 열 전도율이 제일 좋습니다.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은이 우수한데 에이치죠. 에이치죠. 에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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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절 전도율이 좋고 그럼 구리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흔히도 구리를 많이 쓰잖아요. 맞죠? 전기선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 열 교환기에도 구리를 많이 쓴다고요. 쓰는 이유는 은보다는 가격이 흐릇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이걸 은으로 했다면 가격이 비싸가지고 도덕 맞기도 좋겠죠. 그래서 요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순서도 뒤에 나오는데 조금만 그때 한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열과 전기의 양도체고요. 그 다음 비중과 강도가 그리고 경도가 크며 용윤종이 상당히 높습니다. 비중이란 거는 비중 우리 물을 1로 봤을 때 물의 비중은 1입니다. 알아두세요. 물에 자 물의 비중이 s가 우리가 1이라면 단위가 없습니다. 알겠죠? 1이라 1이면 물보다 그러면 이제 비중이 높다면 물보다 깔앉겠죠? 쇠 같은 게 있으면 물 위에 올리면 쇠는 내려앉아 버리죠. 맞죠? 그러면 물보다 비중이 낮은 건 어떤가요? 물 위에 뜨여야 되겠지요. 맞죠? 뜨는 건 보통 어떤 게 있습니까? 기름 종류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낫잖아요. 네. 물 위에 뜨잖아요. 맞죠? 그런 것도 스티로폴 같은 이런 것도 하여튼 그런잖아요. 석유 종류 쪽에 이런 쪽에는 상당히 낮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철은 얼마냐? 여러분 이제 순철은 얼마 정도 되겠어요? 비중이 순철 순철의 비중은 일곱 배 정도 들면 다 알겠죠? 그래서 7. 8 8 8 정도 7.8 정도 8.3 뭐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일반 우리 강 있죠? 강의 비중은 보통 한 7.3 정도 요렇게 정도 자 요 정도의 어떤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일곱 배 정도 여덟 배 정도 되죠? 그래서 어떤 비중을 갖고 있고요. 비중을 구하는 식도 여러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구하는 S는 자 우리가 H2O X 자 요게 이제 비중을 구하는 식인데요. H2O 물이잖아 맞죠? 물에 이건 감마는 이게 감마라고 읽는데 이거는 비중량이라 이렇게 있습니다. 자 비중량은 내가 어떤 물질 내가 그 물질에 대한 비중량을 나눈 값이 바로 비중이다. 이렇게 하겠죠? 비중. 그러면 요것도 참고를 합시다. 비중량은 뭐하거나 이걸 로지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로지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중력가속도고 요게 뭐라구요? 이게 밀도입니다. 밀도 알겠죠? 밀도 그러면 요거는 무슨 밀도 물에 구하고 중력가속도는 똑같이요. 9.8이니까 그러면 요거 사라지면 뭐가 됩니까? 물의 밀도 에다가 내가 어떤 물질의 밀도를 나누면 그게 비중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물의 비중량은 얼마하면 한 천 정도 됩니다. 알겠죠? 천 이 이렇게 됩니다. 아 이게 몇 한지 기억이 안 나는데 센틴인데 한번 다시 해볼게요. 그래서 요게 몇 한 것 같은데 요게 내가 좀 헷갈린다. 요건 한번 여러분이 나와있으니까 나옵니다. 참고를 하시는데 천이다 보니까 뭐 뭐요? 야도 마찬가지 천이 되겠죠? 맞죠? 밀도 밀도 야는 비중량이니까 야는 단위가 어떻게 돼요? 야는 맥스입니다. 알겠죠? 질량 질량 분의 이렇게 될 겁니다. 단위가 헷갈린데 하여튼 값은 천 정도 됩니다. 한번 보시고 요렇게 해서 집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물은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 거기에 대한 비중은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여기 이왕 이렇게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참고하십니다. 요런 문제가 많은데 무게 구하는 웨이드 구하는 문제가 나오죠. 맞죠? 그래서 아까 전에 여기 비중량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비중량에다가 볼륨이 있잖아요. 체적을 곱해주면 이게 뭐가 됩니까? 이거 웨이트가 된다. 알겠죠? 그래서 음 비중량에다가 체적 부피 부피를 곱하면 이게 중량이 된다. 그래서 단위가 중량이니까 키로그램이 되든지 유탈이 되든지 그렇게겠죠. 이것도 뒤에 공식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체적에는 그러면 비중량은 내가 아니까 어 부피만 알면 되겠죠? 부피만 알면 되잖아. 그래서 자 그러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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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러는 탱크가 있는데 여기가 1m고 높이도 1m고 폭도 1m다. 이런게 나오죠. 맞죠?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이 안에 물입니다. 그러면 이 무게는 엄마나 이렇게 중학교도 했나? 그렇게 부피 어떻게 해요? 괄호 곱하기 세로 폭만 곱해주면 되겠죠? 상 그러면 엄마도 1m 이렇게 되잖아요. 맞죠? 여기다가 뭐를 곱해 줍니까? 곱하기 뭡니까? 비중량 물입니다. 그러면 천을 곱해주면 되겠죠? 맞죠? 천에 하면 되겠죠? 천 아 메타구나. 아까 전에 단위가 메타 맞습니다. 이제 얘기해놔요. 자 이게 천 천 다시 쳐 볼게요. 천 킬로그램 중 퍼 우리가 이제 메타에 자성 그리고 곱하기 1 메타에 3성 이렇게 되잖아요. 맞죠? 자 여기 자세 여기 자세 아 아 죄송합니다. 여기 비중량은 최적분이니까 3이 됩니다. 아까 전에 교수님이 이걸 수정했네요. H2O 이렇게 해놓거든요. 이게 아까 천이라고 했잖아요. 맞죠? 물인 경우 자 이거 그래도 바로 알고 가자. 권치고 메타에 삼성 이 최적분의 비중량은 단위 최적당 중량 입니다. 알겠죠? 밀도도 마찬가지고 단위 최적당 질량 이해되겠죠? 어 요거 요거는 이거 유체약하기에서 더 나오니까 여러분이 알아두시라고 자 이렇게 하다보니까 요 값이 물에 이제 그대로 이제 물이니까 요렇게 했어. 그러면 요거 보면 분모하고 분자하고 단위가 같으니까 뭐만 남아 킬로그램은 남죠? 그러면 이게 뭐야 천 킬로그램이라 그러면 천 킬로그램은 톤으로는 얼마요? 1톤이라는 거네요. 아 요게 물 요렇게 된게 다 뭐 1톤 되거나 하는 거 있잖아요. 알 수 있다는 거에요. 만약에 이게 금속이다. 그러면 아까 전에 내가 이게 만약에 강이다. 그러면 아까 강이 얼마라 했어요? 비중이? 7.3이죠. 근데 물어나가 1이라 했잖아. 그러면 야는 얼마나 곱해줘야 돼? 천을 해주면 되잖아. 맞죠? 물이 비중은 1인데 비중량은 천이야. 그러면 야는 자 강의 비중은 7.3이라면 강의하잖아요. 비중량은 얼마? 천을 곱하면 얼마 돼요? 7300이 되잖아. 맞죠? 요거 요거 곱하면 되겠잖아. 7.3백만큼 있잖아요. 값이 더 높게 돼. 그러면 요게 만약에 천이라면 어떻게 돼요? 7. 뭐요? 3톤 네. 7.3톤이 되죠. 맞죠? 7.3톤의 무게가 되구나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근데 이렇게 쉽게는 안 되겠지? 보통 어떻게 나요? 이런 문제에 있잖아. 이런 거 있잖아요. 문제나. 아니면 뭐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빼는 거 어? 이렇게 중공축이 있는 거는 이 무게를 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거 뭐 여기서만 중요한 게 아니고 뒤에 유체기계에서 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적어 놓고 왜? 이왕이면 중요한 게 나왔으니까 자꾸 적어 봐야 여러분이 여러분께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지 어 거기 보면 강도 경도는 강도하고 경도 같습니까? 틀립니까? 용어 정리를 다 하겠지만 틀립니다. 강도는 뭐예요? 외력의 힘을 받았을 때 어떤 있잖아요. 외력의 힘을 받았을 때 거기에서 저항력입니다. 알겠죠? 저항 갖고 있는 아니, 응력이라고 생각하면 저항력이 아닌데 강도는 거기에 대한 우리가 어떤 그 저항 갖고 있는 저항력의 어떤 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경도는 뭐예요? 경도는 그냥 단단하다는 것만 생각합니다. 알겠죠? 단단한 종조 알겠죠? 그래서 강도하고 경도는 틀린데 왜냐하면 이거는 성질을 보다 보면 이게 서로 다르게 표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교하다 보면 어? 어떤 건 경도가 똑같은데 왜 강도는 떨어집니까? 이렇게 하면 그렇진 않아요. 근데 단단하면서 강한 거 이게 강한 걸 강도하고 단단하면서 이렇게 이제 금속은 갖고 있는데 자 용윤점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높다 했죠? 녹는점이 높다 그러면 아니 저거 융해점이라 했죠? 융해점이라는 건 녹는점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금속이 녹는 게 이 뜻인데 강이 아니고 이게 뭐예요? 순철인 경우에 이 순철은 탄소 함유량이 0.02% 탄소 함유량이 0.02% 이하입니다. 알겠죠? 그게 뭐예요? 전혀 없는 거 전혀 없을 순 없죠? 불순물이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 함유량이 순철인데 이거일 때 지금 이 금속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같은 경우는 자 용융점이 몇 도냐 하면 1538도 정도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상당히 높죠? 맞죠? 어 그러면 여기서 탄소 함유량이 들어가는 있잖아요. 더 많이 들어가는 주철이 있습니다. 주철. 나중에 그래프로 보겠지만 상태도를 보면 일단 탄소가 들어가면 탄소강이 되죠. 맞죠? 근데 더 강에서 넘어가면 더 뭐냐 하면 주철이 돼요. 그게 보통 우리가 4.3% 정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공정점이 되는데 자 이 정도의 탄소 함유량이 들어가면 우리가 주철이 있잖아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온도가 몇 절 되면 녹느냐 어 이거는 메뉴하면 어 923도 하여튼 거의 900도 923도 정도 어 923도 정도 되면 녹습니다. 그 이상 넘어 천은 순천은 이런데 900도는 이자는 조금 넘으니까 그렇게 이렇게 현상이 일어나더라 하는 거예요. 이해 되겠죠? 이해 되겠죠? 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 내가 잘못 말했나 나중에 수정했으면 좀 볼게요. 요거 그래프는 나중에 뒤에 한번 그려보면서 자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자 우리 순천에 우리가 용윤점이 상당히 높다는 개념을 기억해 두시고요. 반면에 그러면 아까 말하자면 탄소함량이 들어가니까 온도가 떨어졌잖아. 맞지? 그러면 합근강 같은 경우는 용윤점이 금속보다 낮다고 생각해야 되죠. 맞죠? 낮다. 자 낮은 대신에 야는 아까 경도 강도하고 경도는 높다 했는데 합근강이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며 용윤 그 주소성이 있잖아요 상당히 이렇게 좋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연성과 전성은 좋은데 반면에 우리가 경도나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강도 같은 경우는 떨어집니다. 알겠죠? 경도는 높아요. 뭐 합근강이 특징은 뭐에요? 경도를 높이는거죠. 맞지? 단단하게만 근데 강도는 떨어진다고요. 순철보다는 조금 떨어진다. 자 그렇게 되는데요. 하나 더 충고한다면 우리 금속 순철 같은 경우는 순금석 같은 경우는 주소성 에다가 주소성이 좋지는 않습니다. 나쁘다. 자 주소성 이라는 것은 뭐에요? 쇠를 녹여가지고 우리가 우리가 제품을 만드는 주문을 만들기 위한 그래서 잘 흘러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우리가 유동성이다. 유동성 유동성이 맛보다 흘러가는 것을 잘 안 흘러가는 것 흘러가는 것 의외로 순철이면 잘 흘러갈 것 같던데 그렇게 잘 안 서로 결정력이 좋다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성질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 금속의 기계적 성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기계적 성질 그러면 자 금속의 여러분이 별표를 해줘야 될게 뭐냐 하면 금속의 기계적 성질도 잘 알아야 되겠지만 야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뭐 강도 경도 연신율 이건 다 거기에 들어가는 거 알겠죠. 인장강 우리가 말하는 연성 전성 이런게 다 어디에다 갑니까 여기다 기계적 성질 그런데 물리적인 성질 금속의 물리적인 성질의 종류는 또 알아보는 물리적인 물리적인 아 물리적인 종류 자 물리적인 것은 비중이 나올 수 있겠죠 비중 그리고 비열 같은 이런거 다 거기에다가 또 하나 화학적인 것은 화학적 성질 화학적 성질 화학적인 성질은 화학 부식이기 전에 연관이 되겠죠 어 그래서 부식이 내식성 응 내식성 또 열의 잘견에는 내열성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좌우되는 거에요 알겠죠 음 자 그럼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어 가공을 하기에는 가공 가공 가공하는 데는 가공을 잘 돼야 된다는 거죠 맞죠 뭐하십니까 절삭성 어 뭘 말합니까 용접성 접합이 잘 돼야 되겠죠 용접이 잘 되는가 주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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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절삭성 뭐 요런거는 다 뭐에요 가공에 대한 그거잖아요 맞죠 용어는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정리해서 또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번째는 우리 자 기계적인 성질 들어가서 전성 입니다 전성의 뜻이 뭡니까 줄 것이다 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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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전성은 어디다 간다고요 기계적 성질이라고 알겠죠 전성 종류도 잖아요 야는 눌렸을 때 퍼져나가는 거 있잖아요 쭉쭉쭉쭉쭉쭉 쭉쭉쭉 쭉쭉쭉 알겠죠 자 그러면 어떤 것이 가장 잘 퍼져나가는가 자 그 옆에 나오는데 별표 해놓으시다 AU AU가 뭐에요 금이죠 금 그럼 은 알루미늄 구리 그리고 주석이죠 주석 자 요렇게 별표 해놓으시고 잘 봐놔 그래서 금은 아주 우리가 얇게도 뽑을 수도 있고요 연성도 뛰어놔 결론적으로 전성도 좋으면 연성도 좋네 제일 처음에 나올거에요 연성 그 다음에 연성이 나오니까 자 연성은 밑에서 두 번째 쭉 끝에 보면 길고 가늘게 늘어나는 성질을 갖고 있죠 맞죠 연성 전성은 잘 퍼지는 거 그리고 가늘성을 하는 거 우리가 연성 알겠죠 그러면 제일 문제는 실처럼 실처럼 잘 뽑아내는 거 그리고 매일 마찬가지로 이것도 금이죠 그리고 PT가 우리가 백금입니다 백금 하죠 그 다음 백금 백금도 잘 해놓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은 철 구리 알루미늄 이것도 해 놓고 별표 해 놓으시다 혹시나 순서에 맞는 것은 틀린 것은 나오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네 번째 경도 나오는데요 경도는 단단한 정도죠 그 정도만 적어 놓으세요 그 다음 강도는 외력에 견디는 힘 맞죠 저항 힘 자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인장강도 압축강도 전단강도 비트리는 강도 구핀강도 이런게 다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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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이건 다 기계적인 성질입니다 그래서 다음 중에 기계적 성질이 아닌 것은 아니면 물리적인 성질이잖아요 아닌 것은 그럼 여기 들어가면 이게 어떻게 해요 기계적 성질이 맞죠 서로 해가 이렇게 섞어서 내면 우리 학생들 틀릴 수도 있다 자 그 다음 인장강도 자 항정력 자 그 뒤에 보면 최대 하중과 시험편 본래의 단면적에 대한 비 최대 공치응력 이렇게 했죠 공치응력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연관 같은 거 인장실험을 쫙 잡아당기면 요런 있잖아요 그래프가 있잖아요 응력과 병역력 곡선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하면 뒤에 알아서 이렇게 하면 평균 응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평균응력 공치응력 알겠죠 자 공치응력이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실제응력 진짜응력 지능력 또는 뭐래요 실제응력이라 해서 요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요거는 뒤에서 나올거에요 그래서 요거는 지능력 이렇게 자 그러면 그 정도 마시고 그러면 압축강도 그러면 이제 넘어가시고요 그러면 이제 인성 인성이 뭐에요? 인성 여기서 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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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아주 쉬운 이렇게 쉽게 나가는데 이거 틀리면 안 되잖아요 인성이 뭐에요 인성 질긴다 질긴다 인성이 없으면 질긴 성질이 없으면 어떻게 뚝 부러지죠 치성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인성과 치성 치성은 바로 유리처럼 탁 깨질 뿐 알겠죠 그러면 질긴다 하는 건 뭐에요 눌렀는데 변형있게 휘어졌는데도 안 뭐에요 안 깨지고 쭉 버티려는 거에요 알겠죠 질기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인성이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있죠 질긴 성질 거기다 줄 끊으시고 자 그 다음은 그 반대되는 게 뭐에요 치성 매짐성 또는 매짐이라고 합니다 같이 알아주세요 시험 문제에 치성이란 말은 여러분 익숙해지더만 나중에 문제 나오니까 뭐에요 사지성답에 매짐성 이렇게 나온다고 매짐성이 뭔지 이렇게 모르는 학생들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매짐성은 치성의 같은 거 말이에요 알겠죠 이거는 뭐에요 잘 깨진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보면 첫 번째 줄 나있죠 옆에 잘 깨지고 부서지는 성질을 우리가 치성이다 인성의 반대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은 탄성 원래도로 힘을 저게 했는데 원래도로 돌아가려는 성질 이거를 우리가 탄성이라고요 소성은 탄성의 반대죠 원래도로 안 돌아가려는 것이 소성이죠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광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인장실험을 했는거에요 인장실험 자 인장실험으로 이렇게 딱 잡아당기니까 요렇게 있잖아요 선형적으로 이렇게 처음에 쭉 돌아가는데 탄성한도 여기 있는데 비례한도 탄성한도를 넘어가 요기에서는 뭐에요 탄성형에서는 힘을 제거하면 요만큼 힘에서 다시 힘을 제거하면 쓱 원래 돌아간다고요 다시 원인처럼 알겠죠 그렇지만 뭐에요 이 항복점을 넘어가가지고 극한간도 요 안에서는 뭐에요 힘을 제거하면 원래 남는게 있겠지만 이렇게 조금만 돌아가려고 할거에요 그렇지만 요만큼 뭐에요 변형이 일어났다는거에요 원래 안 돌아간다는거에요 알죠 그래서 요거는 탄성영역 요거는 소성영역 이라는거에요 변형이 일어나버렸다 요거는 탄성영역 잠깐 이렇게 적어주는거는 나중에 뒤에 이거 나오기 때문에 그쵸 그때 또 적으면 아 이제 세 번 정도 본다 그러니까 쉽게 이해해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은 어 항복현상 나오죠 항복현상 그래서 제로의 인장실험 결과 얻어지는 응력 변형률 응력과 변형률 요게 입실론에게 해가지고 이게 변형률입니다 변형률을 여러분이 응력을 증가시키지 않아도 변형이 연속적으로 갑자기 커지는 행사를 항복현상입니다 요 부분이에요 자 이게 올라왔는데 자 여기 힘이 이까지만 올라왔는데 힘이 다시 떨어져요 그러니까 힘을 안줬는데도 지가 알아서 이렇게 뭐에요 요 자리에서 바로 떨어진게 아니고 이렇게 있잖아 늘어나는게 이만큼 더 늘어난다고 자 이렇게 늘어나는 요게 하항복점과 이렇게 떨어지는데 자 요거를 우리가 항복 있잖아요 요까진 우리가 항복점이라고 항복구간이다 그쵸 자 그 다음은 우리 피로 피로 피로는 반복작용한다 줄 끊으시고 클리프 클리프 별표 한개 넣으시다 클리프에다 줄고 클리프는 자 밑에 줄 보면 고온에서 발생한다 고온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고온 아 클리프 하면 고온 글자가 나오면 아 클리프다 인장실험을 하는데 자 함수가 간계식이 있는데 자 이 클리프는 인장실험은 그냥 이거 땡기게만 순간적으로 땡기면 끝나요 알겠죠 쭉 땡겨보면 오 그렇게 나오는데 야 같은 경우는 자 주변 온도를 노후에서나 이런 데 넣어가지고 잡아당기면 주변이 고온 상태에서 잡아당기면 근데 오랫동안 시간을 잡아가지고 오랫동안 시간을 걸리면서 잡아당기면 알겠죠 시가 알아서 늘어나겠죠 맞죠 그래서 인장실험하고 결과값이 틀린다고요 그래서 클리프에 우리 간계를 보면 뭐야 온도 그러한 또 뭐요 시간 시간이 있겠죠 잠이 오는가 자 온도가 높고 시간이 들어가고 또 하나 뭐가 들어갔어요 어떤 우리가 인장실험이니까 힘의 강도를 우리가 압수했는데 힘이 들어가겠죠 힘 이런 이 관계가 있다 자 그 다음은 자 그리고 어 연성파괴 자 연성파괴 한번 읽어보세요 그거는 한번 여러분 집에서 읽어보시고 지성파괴 이거는 연성하고 지성은 다르지 맞죠 자 그 다음 필요파괴 반복을 장시간으로 이게 일어나는거 장시간 그러니까 반복응력과 장시간 이렇게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경성이 나오는데요 자경성 이거는 한번 즐겨서 쭉 읽어보십시오 알겠죠 자경성은 무엇인가 자 그 다음은 경화릉 인다 거기에 별표 하나 합시다 5표지 경화릉 자 경화릉은 줄겁시다 급냉 경화된 순간적으로 차갑게 물을 붓거나 이렇게 할 때 급냉이 일어나죠 맞죠 그러면 그 주변에 순간적으로 차가워지니까 표면이 어떻게 돼요 경화가 됩니다 알겠죠 자 이게 깊이가 깊이를 우리가 어느정도 깊이 들어가는가 이 깊이를 말할 때 우리가 당금질성이라고도 부릅니다 당금질성이라고도 부릅니다 당금질을 하면 우리가 뚜들린 것만 생각하면 우리 있잖아요 그 표면이 단단해지잖아요 맞지 그런데 우리가 이런 물체가 있다면 여기에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냉각을 이렇게 표면을 하니까 이 표면이 여기는 가수로 적게 되지만 여기에 급냉을 시키면 이 층은 아주 조밀하게 된다고요 알겠죠 그런데 이 깊이가 단단한 여기 여기 표면 경화가 일어났는데 이런거 가공경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화를 깊이가 어느정도 나은가 이거를 경화릉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질량효과 별표합시다 질량효과 줄거세요 질량효과는 강제의 질량 크기에 따라서 표면이 급냉되어 경화되기 쉬우나 자 중심부부로 갈수록 자 중심부부에 동그라미 치세요 그리고 냉각 속도가 늘어져 경화량이 적어지는 당근질 효과가 달라지는 현상을 우리가 질량효과라 결론적으로 이게 뭐예요 야 이렇게 들어가는 요 부분에 급냉을 하게 되면 표면 부분은 우리가 경화가 되지만 여기 중심부부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다르겠지요 냉각의 조직이 그래서 요런 것을 우리가 질량이 틀립니다 아겠죠 표면하고 여기하고 중간하고 이거를 우리가 질량효과다 별표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은 박스있는 부분을 합시다 일반적으로 금속재료의 온도를 증가시킬 때 나타나는 현상 온도 동그라미 쓰고 증가 줄 거세요 자 금속에다가 일반적으로 온도를 증가시켰을 때 나타나는 현상 자 증가되면 뭐예요 금속은 인성 잘 뭐예요 질긴 성질하고 연성 늘어난 성질 그 그 그럼 강도가 어떻게 해요 돼서 변형률 속도의 역량 그리고 어 재질의 균질성 균질성 균질성에는 여기 서로 틀리잖아요 맞죠 열을 바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표준화 된다 알겠죠 그래서 또 유연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요런 것들이 다 증가합니다 근데 감소를 합니다 온도를 떨어진다 그러면 온도를 떨어찌면 어 우리가 뭐냐면 인장강 자 인장강도하고 탄성개수 항복응력 그리고 내부응력이 경도가 이런 것이 감소 알죠 요런거 별표 하나 해놓으십시오 어떻게 해석 될까요 어떻게 해석 될까요 어 확실해 형 형 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